자 태연이 해군수세 이해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버디 2의 1-1 끊어 읽기와 설명 문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 have a secret I have 누가다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의 비밀을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데 A secret 한가지 secret 비밀이죠 나에게는 한가지 비밀이 있어요 I have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I have 해놓고 뒤에 What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집어넣죠 무엇을 가지고 What은 무엇이란 뜻이에요 한가지 비밀이 있다 secret 비밀은 셀 수가 있는데 하나니까 여기다 어를 썼죠 두 번째 문장 I can read I can read I can read 누가다 계속해서 문장을 볼 때 누가다부터 찾죠 누가 내가 뭐한다 can read 읽을 수 있다 people's minds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나씩 그 중에서 하나씩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누가다 중에서 양념치 그렇지 양념치 뒤에는 뭐뭐 한다 라는 단어를 쓴다 했죠 사람들의 마음들을 마인드 마음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싫어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이란 뜻으로 쓰여 마인드가 마인드가 싫어하다 라는 뜻이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진짜 알고 있었으니까 최연이가 필기를 안 했겠지 그치 다음번에 물어봤을 때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여기 S 붙여서 마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 중에서 몰랐던 걸 일시정지하고 쏘놓으란 말이야 네가 갖고 있는 프린트물에 여기 점찍고 S는 뭐뭐의 People이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죠 I can read 내가 읽을 수 있어요 People's minds 사람들의 마음을 어이구야 잠깐만요 음 오케이 그래서 이 두 문장 좀 더 설명하면 A secret 이라는 대답 듣고 싶면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A secret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넌 가지고 있니? have가 하다시니까 안에 to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do you 하면 묻는 말 됐죠. what do you have? 무엇을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너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 what do you have 했더니 I have a secret. 나는 가지고 있다. what에 대한 대답? a secret이죠. 그 다음에 그 비밀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I can read. 내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내가 뭐 할 수 있다? can read. 읽을 수 있다. people's mind. 사람들의 마음을. can 하면 뭐 뭐 할 수 있다. 란 뜻의 무슨 시? 양념시라고 옛날에 배웠죠. 오케이. 양념시뒤에 하다시 집어넣으면 뭐 뭐 할 수 있다가 된다라고 했고요. read가 읽다니까 I can read는 누가다 내가 읽을 수 있다. people's mind. 사람들의 마음을. 오케이. people's min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당연히. 일단 people's mind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누구? 사람들의 마음. 뭐. 뭐. 그렇죠. 무엇을. 이게 있고 우리말 질문은 너는 무엇을 읽을 수 있니? 이거 만들어 보자는 거죠. 넌 무엇을 읽을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an you read. 그렇지. what can you read. 그러면. what. can you read. 라고 물으면 되겠죠. what can you read. 무엇을. 그 다음에. can you read. 너는 읽을 수 있니? what can you read. 했더니. I can read people's minds.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오케이. 오케이. 똑똑한 남자아이인 빌이. is talking.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다. 누구에게? to me. 나에게. 그래서. Bill. A smart boy는. 암만 길어봤자. 그렇지. he is talking to me. 스마트가 똑똑한이고. 보이가 남자아이니까. 똑똑한 남자인 빌. 빌이 어떤 아인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빌이. 스마트 보이인 빌이. 똑똑한 남자인 빌이. 암만 길어봤자. 남자아이 한 명이니까. he 로 바꿨을 수 있죠. 그래서. he is talking to me. 자. 토크하면 하다시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라는 뜻이죠. 근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여기까지 듣. 그쵸. 뭐하고 뭐. 모모하는 중. 모모. 모모하는 중. 모모하는 중. 모모. 모모하는 중.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이 또. 보내줍니다. 하다시의 ing. 다음번에. 꼭. 알아야 돼. 음. 이 새끼. 모르면. 안된다 했죠. 이 새끼. 이 새끼. 모르면. 또는. 토크가 대화하던 데 ing 붙이면 뭐 아니면 뭐. 대화하는 중. 어떤 시로 바뀌었고요 하다시가. 대화하는 것.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대화하는 것일 때는. 하다시가 이름 시로 바뀐 뜻으로. 둘 중에 무슨 뜻이 될 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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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opf. 잠시만요. 오케이. 오. 잘 이해하고있네요. 그럼 바로. 통문장. 가보도록. 문. 부탁할. 방금. 죄우. 통문장. 통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도 Witch. 뚜 jag. 시 that you Bi Helsers. 대화하라. 과거에서 jotkaトンビiden. 시작하겠습니다. I have a secret I have a secret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I have a secret I have a secret I can read people's minds People's minds People's minds Minds People's minds Six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 can you What can you What can you What can Do you can read Do you Can Read 이렇게 이런 거 선생님 처음 보고요 What can you read 양현씨니까 이렇게 하죠 Can you swim 기억납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I can read people's minds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hat can you read What can you read 했더니 I can read people's mind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씨 Can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어 Be a smart boy contains Smart boy Smart boy 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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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Talking ת Son inin 너 맞نت 저희가 이거 문장이 아니라서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네요 어디를 고쳐줘야 될까요? 금방 길어봤자 얘가 하다시가 이렇게 하면 하다시였는데 이렇게 뭐를 뒤에 붙여갖고 지금 여기에 토킹은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음.. 말을.. 말을 하는 중인 그렇죠 말하는 중인이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거라 했어요? 음.. 어떤 시로 바뀐거라 했죠? 말하는 중인이 필요한거야 말하는 중이다가 필요한거야? 말하는 중인.. 말하는 중인이다 그렇지 그러면 어떠다 만들려면 어떤 시에 앞에다가 못 써야되요? 비 동사 비 동사인데 빌어 스마트 보이는 아마 길어봤자 히니까 히 랑 같이 쓰는 비 동사는 뭐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히트 토킹 투미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뭐 대신 왔으니까 빌어 스마트 보이 이즈 토킹 투미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쵸?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을 먼저 만들어보면 누가 너에게 누가 말을 걸는지 너에게 그쵸.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틀링 아닌데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alking to you? 누가 너한테 얘기 누가? 도대체 얘기를 보고 있는 거야. 알았으니? Be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그쵸. Who is talking to you? Be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sm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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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His eyes become big 오케이. 누가다 누가 그가 뭐한다? 미소 짓는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서 도와주 그 다음에 누가 그의 눈들이 뭐한다? 커진다 이게 누가다네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비컴 어? 응 하다시 중에서? 비컴 아니 그래 비컴의 뜻이 되다라 뜻이니까 그래 얘가 하다시야. 그치? 네 그래 누가 그의 눈들이 뭐한다? 커진다 비컴 어쨌든 얘가 하다시 하다시 D는 맞아. 그 중에서 두인지 더든지 디든지 두 그쵸. 그럼 여기에 두가 들어있으니까 얘가 이런 모습으로 쓰이지 않는거지 그럼 하다시 두인 이유 대답 희스 아이드 희스 아이드가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누가 커진다? 너의 눈들이 커진다 희스 아이드 한 번 길어봤자 희스 아이드 그리고? 응 그렇죠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 그렇죠 이런식으로 생각해도 되는거죠? 네 그것들이 커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희스 암만 길어봤자 해봤는데 희스 잇이 아니니까 도즈가 안들어가 있죠 네 됐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희스 아이드 말하는 중이다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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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요?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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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꽃 눈꽃 그의 눈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다죠 말하는 중인은 하다씨가 무슨 시 된 거니까? 말하는 중인 사람들 말하는 중인 앵무새들 어떤 사람들? 말하는 중인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붙여서 어떻다고요? 앞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뒤에 잘 어울리고 있죠 그 다음 다음 문장 톰 어 톰 어 톰 어 톰 어 톰 어 톰 어 톰 어 톰 어 톰 어 톰 어 톰 톰 어 톰 톰 어 톰 어 он 톰 어 톰 어 톰 어 누구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질문 만들기 누가 누가 말을 걸고 있는 중이니 너에게 그렇죠. 누가 너에게 말 걸고 있는 중이니 영어 표현 who who is talking to you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alking to you 했더니 대답이 tom a cute boy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very good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smiles smiles but but his eyes become small 그렇지 알고요 알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he smiles but his eyes become small 오케이 여기에 희는 누구 대신 왔어요? 톰 여기에 희스는 뭐 대신 왔어요? 톰 톰 그렇지 이렇게 해야 탐의 탐 눈이야 탐의 눈이야 그쵸 이런걸 보고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누구 누구 여기에 뒤에 눈이 나왔는데 눈은 누군데 눈은 눈인데 누구의 눈인지 얘기하려니까 요런게 왔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이런거 쓰면 안 돼 이런거 쓰면 안 돼 그니까 그는 눈이 아니고 그의 눈이 와요 오케이 그래서 그의 눈이 그의 눈은 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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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문장이 아닌데 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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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래누들이 뭐한다 말한다 여기에 누가 다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하다씨 혹시 얘가 하다씨인가요? 얘 하다씨 아니라고요? 여기 뭐 귀에다가 붙여놨는데 나 하다씨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해가지고 응 나 하다씨 아닌데요 텔링 텔의 뜻은 뭐야? 응 텔의 뜻은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라는 뜻이라 했죠? 네 하다씨인데 하다씨에다가 뭐 붙여놨네 얘가 붙이면 하다씨가 더이상 아니라 했지 몇가지 뜻? 두가지 뭐하고 뭐? 말하는 중인 말하는과 여기서는 둘중에 뭐가 어울리고 말하는 중인 말하는 중인 그래 말하는 중인이야 그러면 말하다가 말하는 중인이면 시가 바뀌어 하다씨가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말하는 중인 어떤 시 그쵸 어떤 그럼 말하는 중인을 말하는 중이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려면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응 동일하는 시 그래 그래 그래서 원장 어떻게 이거 찾아야 돼? 흰 아이즈 어? 오케이 눈이 한개야 여러개야? 여러개 간만 길어봤자 뭐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로 뭐? 어 됐습니까? 아까부터 계속해서 ing 앞에 있어야 비 동사를 계속 빼먹고 있어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오케이 그래서 오 그래서 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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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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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ps can lie Bob Bob eyes Bob Bob eyes Bob lie 아니 Bob eyes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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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 잘했어 말하기도 많이 늘었고 쓰기만 이제 좀 제발 쓰기 연습했어? become 쓰기 했어? 큐트랑 스마트 쓰기 연습했어? 피플즈 쓰기 연습했어? 피플즈 쓰기 연습했어? 시크릿 쓰기 연습했어? 펜츠야 했어 이 똥강아지야 이제 제발 좀 쓰기 쉬엄 정답률 좀 높이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